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실업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실업률과 함께 고용지표에서 중요한 고용률이라는 그런 고용에 관련된 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는데 실업률은 그러니까 실업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고 고용률은 고용된 사람의 비율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시기를 실업률이 0%면 고용이 다 돼서 실업률이 100%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실업률과 고용률의 차이를 보시면 왜 그런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업률은 이렇게 실업자 취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누고 있는데 실업률은 실업자 취업자 더하기 그죠? 취업자 실업자 더하기 분자가 실업자 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분모 그리고 이 실업자가 분자입니다. 그래서 비경제 활동 인구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특히 실망 실업자가 고려되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실업률의 보조 지표로서 뭐가 있냐면 고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률. 그래서 실업률과의 다른 점은 뭐냐면 고용률은요. 분모가 아까 위에서 봤던 이 비경제 활동 인구 있죠? 이것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이거 전체가 분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이게 실업자 취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들어가고 분자가 취업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시로 한번 고용률과 실업률의 차이를 한번 좀 볼까요? 이 사회에 실업자 10명, 취업자 9명, 그 다음에 비경제 활동 인구 20명 있대요. 그럼 우리가 앞서 배운 실업자부터 먼저 좀 구해보면 실업자가 지금 10명에다가 그 다음에 취업자가 90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90 더하기 10이니까 100분의 10 이렇게 해서 10%가 되네요. 실업률이. 그렇죠? 그러면 취업률을 보면 취업률은 10명, 실업자, 취업자 90명, 비경제 활동 20명이니까 합의 분모가 120이고 분자가 90이죠? 그러니까 120분의 90이니까 75%가 고용률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보세요. 이제 실업자 10명이 전부 다 어떤 상태가 되면 실망실업자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0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실망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다 어느 쪽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실업자 0에서 실업률이 0이에요. 실업률이 0. 그러면 비경제 활동 인구가 30이 되겠죠? 아까 20에서.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분자가 0이 되니까 실업률은 0%가 되겠죠. 그러면 고용률은 어떻게 변했나 볼까요? 고용률은 보세요. 실업자 0명, 취업자 90명, 비경제 활동 인구 30명, 취업자 90명이니까 분모가 90 더하기 30이니까 120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는 90이니까 75% 이러니까 어때요? 이 앞전에서 봤을 때 75% 그대로죠. 그죠? 따라서 고용률은 이런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비경제 활동 인구까지 분모에 다 포함을 하고 있어서 실망실업자가 생겨도 변하지 않아요. 수치가 그대로예요. 그대로. 실제로 정말로 취업을, 이 실업자가 취업을 해야지, 그죠? 취업을 해야지 이 수치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던진 질문이 뭐였어요? 실업률이 0일 때 고용률이 0입니까? 아니잖아요. 75%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비경제 활동 인구의 존재 때문에 실업률이 0이 된다고 해도 고용률이 100%가 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일단 그거 알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고용률이 그럼 실업률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 뭐 그렇게 어느 것이 좋다고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실업률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용률도 발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마지막에 지금 3달, 2018년도 마지막에 고용률이 한 6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3.5%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발표가 돼. 두 개를 같이 해서 주가 되는 거는 실업률을 주로 하고요. 고용률은 그 보조지표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업률과 고용률이 이 수치상으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구나. 실업률이 0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률이 100%가 되는 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완전 고용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완전 고용이란 무슨 뜻인지 그거를 알아보러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